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업종 자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와 변곡점에 놓여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갑작스러운 어떤 시대 변화와 흐름 변화로 인해서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들 결국에 이런 부품의 일부인 반도체 수급난에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로 인해서 뭐 각국의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일부 생산 라인들과 생산 모델들을 중단시키는 사태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공시를 띄워주면서 그쵸? 일부 공장을 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셧다운에 대해서 공시를 좀 해줬었었죠. 자 아무튼 수급난 때문에 정지가 되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산을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차트입니다. 우리 기아차 기아도 좀 살펴보시면 오늘 조금 조정을 같이 받았죠?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차의 공시를 보시면 아산 공장에 대한 부분, 그쵸? 여기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 차질로 중단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예고했던 대로 이제 21일 날 생산 재개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공시가 노출이 됐습니다. 생산 재개, 그쵸? 이렇게 해서 반도체 부품 재공급으로 인해서 생산이 재개됐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정해진 일자만큼 뭐 그래도 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물론 영향은 끼칠 수 있겠지만 긴 시간이 아닌 시간동안 이렇게 빠르게 또 어쨌든 어쨌든 재개는 됐다 라는 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뭐 이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굉장한 유행어입니다. 진짜 사실 묵은, 그쵸? 사실 묵은 사실 아니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요즘 이야기가 많이 좀 돌고 있는데 기사를 보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고요. 이 부분은 뭐 영향을 크게 끼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내용이 있죠. 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NXP 인수 추진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도 후보에 언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우리 파운드리 쪽의 생산 비중을 좀 살펴보면 차량용 반도체 생산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좀 몇 개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막 엄청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름도 뭐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손가락 안 해도 못 들어가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우리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뭐 이익이 그렇게 큰 제품이 아니에요. 똑같은 수량을 생산하더라도 휴대폰 모바일에 들어간다든지 컴퓨터 부품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더 마진이 좀 많이 남거나 매출이 좀 괜찮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설비를 증가하고 확대시켜서 그런 투자보다도 기업을 인수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만 인수해서 그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영업보다도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하는 이 방식에 대한 선택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가 나오면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추후에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현대차와 글쎄요. 이게 미국도 사실 반도체며 이런 쪽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좀 해서 우리 그 자국의 기업들에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와 직접적인 그런 밀접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GDP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고용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쪽으로 우선적으로 이게 공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조금 더 우선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어떤 판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재무적인 성장률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각도가 둔화할 수는 있어도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제조업에서는 이런 품질비용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품질비용들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항상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편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부터라도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지지구간은 21만원의 지지구간이 필요하니까 현재 22만 5천 5백원 부근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고요. 21만원 부근에서 2차적으로 매수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좋고 20만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엄청 안 좋으면 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온다면 마지막 막타 한 번 더 매수하는 관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할 계획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혹시나 하락을 보이더라도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정말 21만원, 20만원 접근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무료방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 추진할 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제가 미리 다 브리핑을 드렸었죠.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목표가 15만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달성하셔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했다라고 감사 인사를 좀 남겨주셨네요. 15% 가까이 또 수익을 보셨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무료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VIP방에 오시면 다양한 좋은 정보 좋은 종목들로 위주로 세팅을 또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남겨주신다고 해서 불법 피싱이라든지 혹은 외부로 연락처를 노출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불법 광고가 너무 많아서 방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